안녕하세요.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을 담은 미나가구를 만드는 펌인 조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타임레스 브랜드를 보면 한국 브랜드들이 없어요. 한국만의 구조가 있고 반드시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타임레스 브랜드가 없고 또 정말 우리나라 거라고 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고요. 그러면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는 타임레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시도를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펌인의 가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. 민화가 주제로 들어가는 그리고 가구의 구조에 있어서 100% 짜임에 100% 원목 내추럴리즘이라는 건데요. 그래서 모란이라는 주제를 흠뻑 담은 사방 탁자와 소반 시리즈를 이번 플리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. 제품이든 아트피스 작품이든 독보적인 아이덴티티가 필요해요. 그리고 대체 불가여야 돼요. 이제는. 그러면 저도 펌인을 기획하고 펌인만의 정체성을 찾아 나갈 때 무언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대체 불가인 아이템이 필요했고 결국은 민화를 하는 걸 아이템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더 정말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거는 민화가 가진 생명력이에요. 얘가 살아서 말을 걸어요. 어떤 예술 작품이나 어떤 제품을 통해서 옥션을 통해서 또 기부를 하고 한월할 수 있다는 것.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플리옥션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사실 깜짝 놀랐고 이런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다 알게 되고 마음이 있고 또 뜻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요즘 삶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원하잖아요. 그런데 그 삶은 단지 비우는 게 아니에요.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또는 가치를 내 공간으로 들여서 내 공간 안에서 나의 시간과 함께 오래하고 그것이 또 나의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저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낙찰 받으신 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